자, 소개를 해야지 아무도 몰라서 아마 부담없이 또 한 번, 캘리프. 자, 아시죠? 이분이 여기 왜 나오게 되는지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요. 왜 나오게 되는지. 한효아랑 방법을 탓탓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탓탓하고 다이브가 쇼케이스에 있었는데, 그 분이서 이번에는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기 일주일에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에 연습을 하고, 또 각자 상상하고 문반가리 때문에 신앙을 많이 가질 수 없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한참이 연습을 해가지고, 약 한 20분정도 그 음료를 찾거든요. 한 번, 저희가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아직 완성이 될 게 아니고, 방금까지도 연습을 하더군요. 다른 모습을 실수하시더라도, 좀 예쁘게 이렇게 다해 주십시오. 한 마리 있어? 난 그냥 끌려나왔어. 금방 살짝 다리 다 풀려가지고 이 악마라. 자, 저기 뭐야. 어찌 됐든 저, 이렇게 사실 이 노보의 막내예요. 못 믿으시겠지만. 자, 이분들의 노고를 시작하면서 바로 공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All제자. 안전하여도 감사하고! 다행히 안하고! 다행히 안하고! 도전해! 다행히 안하고! 다행히 안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